경남 도민은 재난지원금으로 최고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4인 이상 가구 중 중위소득 100% 이하인 경우 경남도 재난지원금 50만 원과 정부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중복 지원받습니다. 기초지자체 차원으로 재난지원금을 준비했던 고성과 창령, 거창군민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자체 지원금과 정부 지원금을 모두 합쳐 1인 가구 총 60만 원에서 4인 이상 가구 150만 원을 받게 됩니다. 정부 재난지원금은 경남형 지자체제난지원금과 달리 지급 방법이 다양합니다. 자신이 쓰는 신용체크카드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충전받거나 선불카드,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 신용체크카드는 공정 마스크와 같이 이번 주 지원금 신청 날짜가 나눠져 있습니다. 신청 후 약 이틀이 지나면 사용할 수 있는데 신청과 수령 시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돼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하지만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. 오는 18일부터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0개 은행 창구에서 지역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시군별 취급 유무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. 정부 재난지원금은 온라인 상점이나 대형마트, 백화점 등을 제외하고 경남도 내 카드 결제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공과금이나 보험통신료, 대중교통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경우 현장 결제하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. 지원금은 오는 8월 말까지 모두 쓰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됩니다.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.